볼까? 봐봐. 갑자기 내용 끊겼네 그러면. 파이팅하네. 1번째까지 이렇게 보자. 감사합니다. Remember your trust bed cannot be discussed, recycled, or repurposed in some way with it to go in regular garbage. Will likely end up in the landfill. This garbage should normally be or dry, fit on a small bag, or if possible in your area directly in a trust bin with no bag. 확인합니다. 1번을 정리하고자. 무슨 얘기야? 제가? 응.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 나머지들은 분리적인 쓰레기 그쪽으로 갈 필요가 있고 메리티에 들고 간대요. 응. 그래서 그 쓰레기는 마르고 작은 가방에 들어가 또 너의 지역이 가능하면 쓰레기통에 가방이 없대요. 가보자 일단. 뭔가 입이 예쁘구나. 다들 공감하고 구석이 나지만 확인하자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힌트는 이것을 썼지. 이유가 뭐냐면 메리티가 모아졌다던 분해 능력이 없었다. 이것을 썼지. 그런데 The remainder of your price란 말이야. The cannot be reserved or repurposed in some ways. 이거네. 쓰레기라고 하는게 그거잖아. 어떤 방식이라든 간에 재활용이 되지 않거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간에 다시 의도가 될 수 없는게 쓰레기잖아. 그치? 이 쓰레기에 당시나는 remainder. 남아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쓰레기에 대한 양이. will leap to go. 당연히 뭐한다. 일반적인 garbage 뭐였지? 그냥 쓰레기 쪽으로 가라고. 그 다음에 아마도 그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will likely. 아마도 뭘 고래. and the brand feels. 어디 메리티에서 끝나게 된다. 그치? 오케이? 한 마시키러니 하면 뭐였어? 쓰레기들은 메리티로 가게 된다. 오케이? this garbage야. 이러한 메리티로 간 쓰레기들은 should normally be all dry. 모두 모아야 되고 말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fit in small bag. 여기는 small bag이라고 하는 것은 비닐봉다의 어떤 자기 용량을 뜻하는거야. 맞지? 여기에 가거나 아니면 if possible your errors. 쓱쓱 보이지? 당신의 지역에서 뭐가 가능하다면 뭐 없이? with no bag. adults. 쓰레기 봉투가 없이. 뭐야? 오케이? 비닐봉지 영어로 뭐야? 플라스펙. 아 플라스펙. 그 얘기는 뭐라고. 그러니까 전혀 봉지가 없는 상태로 쓰레기통에 가는게 낫다는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쓰레기는 어쨌든 어디로 간다. 메리티로 가는데 근데 뭐 없이 그냥? 쓰레기 봉지 없이 가능해요. 네? 요거 써. 시켜봐요. 요거 써. 요거 써. 근데 비닐봉지는 왜 쓰지 말아야 하는가. 아 여기 나왔어. 자 봐봐. 요거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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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네. 뭐 구문도 어려운거 없고 그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아 컴포스트 오브 가베지 란 말이야. 그지? 우리가 항상 쓰레기 봉투를 얘기하는거야. 뭘 일단 당연히 돈에가 될 수 있는 쓰레기 봉투가 그거보다 더 최고는. 더 최고의 방식이 뭐냐면 아예 뭐하는거다. 가능하다면 봉투를 쓰지 않는거야. 오케이. 뭐야. 이번엔 이거. they are bright. 그들은 뭐여야 되고. 말라야되고. 그 다음에. i'll make space. 쓰 쓰 쓰 쓰. 대체. essentially, mummify anything contained in them include plastic. 보이지? 뭐를 포함하는. 플라스틱을 포함해서. 그게. 그것들에 어떤 것도, 오염된 어떤 것도 멈히 나와가는게 우리가 아마 알거야. 영화 제목인데. 원투쓰 시까지 알았고. 최근에 컴플로즈에 주연해가지고, 또 나왔던. 머미라는. 머미 1,2,3. 머미 미이라. 미이라인데, 파이는 뭐였어? 미이라로 만들다는거지. 그냥 그런건데. 저것들을 거의 미이라로 만들 수 있는 어떤건가? 무산수에 대한건건가? 확인하자. 개인은 누구입니까? 마루가 메리지. 메리지. 메리지지. 메리지. 메리지는 되게 말은 건조하고. 뭐였어? 무산수, 산소가 없는공간이란거지. 그럼 이게 메리지가 왜 나왔어? 저기 메리지가? 왜 나왔어? 왜 나왔어? 갑자기 메리지야. 아 맞아.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뭐겠어? 사람이 진해공기를 쓰지 않는게 좋다. 그 이유가 뭐냐면 메리지는 뭐를 일단? 분해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치? 근데 왜 그러냐면 메리지가 뭐고? 플라스틱을 포함해서. 그치? 그런 쓰레기들을 포함하게 넣던 것도 뭐해버려? 미이라로 만든다는거지. 이러한 거였어. 건조하고 공기가 없는 공간인거야. 그러니까 섞지 않는다는거. 메리지가. 비닐봉기를 왜 쓰면 안되는거야. 뭐하지 않으니까. 메리지가. 메리지는 뭐였어? 쓰레기들을 구매할 수 없는공간이야. 그럼 당연히 비닐봉기는 더 많았었겠지. 그치. 그건 갈지 않으면 안되는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리 올려도 되겠지? 자, until it's full and closed이야. 이것이 되게 빡빡 차버리고 또 막혀버리면 any decomposition이야. 그치? 어떤 부도. 분해도. 어떤 분해도. that does occur in a brand fill. 됐지? 즉, 즉, 즉. 메리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분해도 create. 뭐한대? 만들어버린대. 좋은거야. 예쁜거야. undeserved. bad. 완전 bad. bad. 되게 안좋은거였어. 다야지. 무슨 탄? 메탄이야. 쟤? 메탄인데. a heat dropping greenhouse gas. that is lovely 30 times. 장난 아니네. 탄소보다 몇 배나? 카만을 써야되는. 탄소보다 몇 배. 30타임은 30배나 더 강한. heat, 열을 가둬버리는 온실 효과 가스를 내버린다는거지. 메탄이. 그치. 그러니까. 어, 이게 장난 아닌데? 이 사람 탄소보다 큰일나보여네요. 어, 그렇지? the release of methania from open land fills. 됐지? 그러니까 열려진, 공개되어진 어떤 land fill. 메리지로부터의 메탄에 관한 가스 방출은. the contributes. 뭐한대? 글로벌 오밍에 당이 기후하겠지. 그래가지고 기후를 뭐하겠지? 변화시키겠지. 그래서 쓰레기 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거에요. 그래서. 물론. the best. 뭐였어? 최고는 minimize waste. 당신의 쓰레기를 뭐하는거다. 최소화시키는게 제일 최고지. 그치? 그래서 당신은 어떤것도 land fill에 들어가면 안된다는거지. 그치? 주제는 항상. you should minimize waste waste waste. land fill. 또 엔드라븐치. 환경으로 해서 매직지에 관한 쓰레기 양을 최소화시키면 되겠다. okay? 그럼 보자. 문제는 잠깐. limit〈에번을 덧독해주 borders. 응답. 내가 그치? 우리 덩체들로. 우리 덩체들itz 피 disse Нуля 날씨가枕 væorkи인 줄게. storm 같은 곳에서? 그리고 우리 덩 ovalpped GRB는 soccer teams 표기들을 위해 누가 그거ены 주いて요? 응답. 이제 벚에 Mount vault은 burns. VM spirit에 나 cooked produce. 그럼 jeżeli. 우리를 만들어주면 뭐 batter hac叫 네? 이 rivalry에는 느긋 나ґ fast하게ony. 감사합니다.